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덩명? 반갑다 복주머니가 두 개다 안녕 천도사님 안녕하십니까 내가 복덕이란 얘긴가? 넌 덩이 그냥 넌 민폐덩어리야 민폐덩어리 이 자식아 꺼져! 왕서방들 이러면서 뭐야 뭐야 얘네 왜 수연이만 이거 점 없어? 우리는 못생긴 점 이거 있는데? 난 대신 수염이 있잖소 내 수염이 안 보이소? 역시 수염이 얘도 수염 얘도 수염 있어 옆에 메기처럼 진짜 못생겼 이거 뭐야? 메기수염 메기수염 진짜 못생겼다 자! 여러분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이제 마크에서 인벤토리 아이템 뽑지마 설명도 안 끝났는데 이 자식아 마크에 인벤토리가 채워져 있으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는 거에요 이제 무게를 그대로 견딘다는 거겠죠? 욕심의 고술 욕심의 고술 욕심의 고술을 맞는 자는 인벤토리에 쓰레기가 생기지 뭐야 야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 줘봐 야 이거 말고 들고있어봐 이거 들고있어 봐 손에 들고있는거 뺏는 영이돌이 오 쓸데없는 걸 뺏었다 그리고 모두의 인벤토리를 하나 잠구는 잠금쇠 이러면 안에 이렇게 금지가 되여 이게 버 kann 버려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금지 풀어주세요 이 아이템들은 여기 필드 어딘가에 이렇게 나올거구요 여러분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금지로 올라간다 PVP 야 혼난다 혼나 혼나 나야 드디어 혼나 적당히 하래 너 제발 좀 티뽀키 어우 내 건데 뭐 빨간거 저거 가져 야 내가 그냥 뽑아줄게 먹어 얘들아 어 나는 빨강팀이야 어 나 파랑팀이야 어 나도 파랑팀 있네 아싸 덕괴라 아악 쟤는 누구랑데도 소리지른다 너 여기서 누구랑하고싶어 골라 근데 근데 나 우리 이거 하지말고 덕괴가 팀 고르라 하자 그래 뒤돌고있자 뒤돌고있자 그냥 덕괴가 뒤에와서 서있는거야 응 나 안보고있다 F5 누르지 말자 우리 어 그 자리 바꿀사람 어 잠깐만 잠깐만 자니 바꿀사람과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자니 바꿀사람 구함 자니 바꿀사람 구함 자니 바꿀사람 구함 자니 바꿀사람 보색 데뷔잖아 보색 데뷔 아무튼 여기 가운데 있는 거를 구해오면 됩니다 솔직히 저 초록이랑 보라색 덩어리보단 누나가 제일 나아 나는 너가 안 나아 내가 나아 괜찮아 잡들은 평생 팀 기원 둘이 오래오래 가세요 야 오늘 우리 어떻게 저기 잘해보자고 이제 잠뜰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야 이거 잘 기억해 덕계야 스샷 찍어놓자 이거 통화방 따로 써? 어? 그래야지 안돼 이거 전략 들킨단 말이야 전략이 어딨어 덕계를 데리고 있는데 전략도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상자를 못만들죠? 네 상자 못만들어요 만들고 여기서 하나 놓고 이렇게 가야되나? 원래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다 넣는거에요? 거기다가 완전 넣는거에요 멍충아 저희가 빨간 팀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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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웠어 어디로 갈까 누나? 누나 어디로 갈까? 왜 나한테 달려 너 어디로 가냐고? 저기 딴 방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야 나 이거 템 드니까 어? NPC마을 NPC마을 덕계야 어? 나 이미 와있는데 NPC마을 야 빨리 털었어? 어 아직 털진않고 야 공룡이 왔어 빨리 털어야 돼 아 공룡이 왔다고? 어 빨리 털을게 어 어 많이 털었어 철곡갱이 털었다 오 나이스 철곡갱이랑 철갑옷 털었다 오 나이스 또 뭐있어? 또 딱히 뭐가 있는거 같진 않아 아 애초에 집이 되게 좁다 응 야 가자 덕계야 응 딱히 이 마을 이제 뭐가 없다 어 우리가 털기 끝인거 같은데? 야 이거 카레이나 또 들고다니면서 얘네 죽일까? 죽여야돼? 예 무조건 죽이는거야 이거 죽여야돼 야 죽어라 황순 아니 그렇게 무작정하면은 좀 아 얘 막 때려 미친사람이야 진짜 야 우리도 때려 그냥 난 뭐가 없어 쟤 복깅이 있어 내가 칼만 들어갈게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러면 유인하고 이 새끼 어 안좋아오네 내가 혼쭐을 내주겠다 대투나가 나 때리러 온다 뭐해 저식 아 아 야 야 벨개야 털렸어 아이템 안돼잇 내가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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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 이걸 왜 안 끼고 다녀 이거 죽으면 아이템을 모두 잃는건줄 몰랐어 야 이 바보야 그래서 이거 약탈하는거야 지금 아 공룡이가 겁나 튀거든 지금 쎄나 넌 탱킹해봐 어 얘네가 싸구도 덤비네 이거 공룡쳐 공룡 공룡치고있어 공룡치고있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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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홍룡 피어았나보다 홍룡 피어았나보다 쫓아가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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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러면은 저쪽도 체력이 채워져서 그러네 그냥 버리자 그냥 가자 그냥 그래 도망칠까 우리도 안죽네 이거 그래 우리 철도 있는데 가자 나무 나무 좀만 캐서 철도 있으니까 훨씬 유리해 어 아이템 떨어졌다 가자 야 일로와봐 도키야 일로와봐 가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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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 가고있어 얘네 이거 가고있어 쓰레기 던지고 죽여야겠다 일단 뭘 해야될까 마법부여된 책? 아 진짜 아 진짜 죽었죠?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쓰레기 버리고 이그러진 아이템은 갖다 버리고 어 참나무 오면 어 재고랜턴 누나 우리 만들자 가위 어 호박 어디서 났어? 어 황소연한테서 그래? 나 가위 만들 수 있는데 설치해봐 설치해봐 됐다 됐다 이거 이따가 그거 그거 횃불 횃불 바로 갖다주자 횃불 횃불 저기 횃불 캐야돼 어 바로가서 횃불 캐자 이거 조각된 오박이잖아 재고랜턴은 이거 있어야 돼 아 재고랜턴 그거구나 어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뭐가 많은데? 나 너무 뭐 많이 들고 있어서 위험하다 이거 피가 없어 피가 어 재고랜턴 됐다 덕기야 이거 너 같이가자 내가 가지고 있을게 가자 가자 마을 어디지? 저기 여기여기 일로와리로 빨리와 마을을 까먹었어요 얘네 어딨냐 일단 빨리 내 생각에 강지를 하는게 답일거 같아 우리 벌써 하나 완성해버렸네 그니까 뭐지 그냥 죽였는데 호박을 가지고 있었잖아 뭐야 뭘 벌써 깬거지 재고랜턴? 너 재고랜턴 가지고 있었다 재고랜턴이네 호박 그럼 아예 없어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거 밖에 없었던건가 혹시? 나 진짜 왜 따라와서 죽여 인간이 괜찮아 근데 주쿠박스 저거 일단은 만들려면 강제 좀 해야돼 주쿠박스도 다이아 필요하고 어 뭐야 동굴이다 다이아몬드 있는 동굴 와 다이아몬드다 좋다 신난다 신난다 쟤 아주 깜짝 놀랄거야 나의 다이아 캣는 속도에 거의 정형중급 어? 덕기야 뭐해 아니 나 이제 들어갔어 어? 다이아 뭐야 뭐야 쟤네? 뭐야? 어? 큰일났다 덕기야 빨리 캐줘 다이아 어기어기어기 가는중간지 철 구했어 철 구했어 아 철 구했어? 어 철은 구했어 여기 소있는쪽으로 와다 빨리 어 1445에 1274 1445에 1274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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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케이크 만들어버리게 여기 왔어 어 잠깐만 돌 그 화도하고 철 좀 구워봐 나 일단은 케이크 만들 수 있으니까 생크림을 올리구요 설탕과 달걀과 빵 어? 반대였나? 이렇게였나? 어 뭐야 어 뭐지? 왜 안 만들어줘 아 이거 밀이지? 야이씨 우리 상자 어딨어 여깄다 밀 생크림 설탕 어? 왜왜 어디갔어 이거 설탕하고 달걀 어디갔어 왜왜 사라졌어? 야 얘네가 이거 인벤토디 금지 점점 금지시켜가지고 이거 그거 됐네 징발 당한거야? 징발 당했나보네 와 지금 몇 칸까지 오는거야? 위쪽에다가 절대 두면 안 돼 인벤토디 알았지? 어 나 아래쪽에 두고 있어 어 전부다 만들면 되지 이제 그 다음에 쟤네도 근데 점점 만들기 힘들어지니까 맞아 저쪽도 이제 아니 달걀 또 어디갔어? 와 진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 아이고야 어 찾았다 제발 어 달걀 사수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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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제 진짜 케이크 만든다 와 이게 몇 번 트라이야? 장난 없어 지금 엄청나 아이고 왜이래 됐다 케이크 케이크 됐어요 오케이 뭐야 이미 하나 있어? 오케이 굿 어 내가 있어 저쪽은 한꺼번에 하려나보네 그런거 같애 내가 봤을때 아 그럼 기다려봤어요 현아 잠시만 역시 안마가 났군 왜왜왜왜왜왜 이 집 운영자들은 꼭 그거 안 막아두더라 뭐 통 뭔 통? 그 상위버전의 통이라는 아이템 추가돼서 이거 상자 대용으로 쓸 수 있거든 씨 어? 여기 산업이 있는건가? 오우! 나 그거 발견 거미? 실실 우리 배틀완료 오케이 오케이 배틀완료 아이구 어 잠시만 누나 다이아몬드 다섯개 캤어 오케이 야 레드침 두개 했어 누나 나 지금 저쪽 두개 문제가 아니라 살려줘 미친 스켈레톤 아아 배틀완료 아아악 배틀 만들었다 일단은 아 어떡해 비켜 비켜 우와 독포시험 맞았어 이거 큰일 났다 오우야 오우 죽었어? 덕개야? 어 마법 부여된 책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내 다이아몬드 내 다이아몬드 찾으러 갔다올게 너 죽었구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아 이 바보야 어 덕개 스켈레토드 저격당했는데? 오? 자체 트롤 땡큐 뭐지? 개허접인가? 역시 영화는 기다려봐 덕개가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보면 되지 않을까? 좋아 좋아 일단 활성화를 만들었어 응 그럼 나중에 너러 가? 지금 아무도 없어 이거 통을 두고 다닐 수 있다고? 아니 들고 다닐 수 없는데 설치가 가능해 상자가 상자를 못 만들잖아 여기서 아아 응 그래서 너 비밀스러운 데다 숨겨놔 자 그럼 어쨌든 피 회복되니까 덕개 쫓아가는 중? 자 그럼 어쨌든 피 회복되니까 덕개 쫓아가는 중? 큰일로 설치 지휘 이거랑 글쎄 쟤 얘 뭐야? 다이아다! 너 뭐야? 끝났어 그냥 캤어! 나올 수.. 와악! 누나악! 여덟! 삼지야 여덟 개! 누나앙! 살이 가져! 왜왜왜왜 미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가득 둘러싼 공룡이 있어요. 뭐한다 해갖고 가는데. 내 생각에 잠뜰러 오려야 될 것 같은데? 뜨누나? 어. 맞아 지금 뜨누나 다이었겠잖아. 응. 여기서 다 만들고 첩포 작전해야겠다 이거. 큰일 났네? 기다려봐 내가 그런 어그로를 계속 끌게 그냥. 그래 그래. 내가 그냥 다 만들고 갖다 넣기만 할게 어때? 응응. 좋아. 좋아 좋아. 누나도 다이아몬드! 아 이거 만들었네! 다이아몬드 만들었다! 누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누나 이거 내 생각에 금지도 아이템 취급되는 것 같거든? 어. 그치? 완전 지금 그거야. 다섯 칸이야 나 지금 말이야? 아 네 칸이야 네 칸. 아 세 칸 봐. 아이템도 없는데 별로. 이거 금지도 아이템 취급이 되네. 큰일 났다. 근데 저쪽도 그럼 별거 없을 것 같은데 피가. 그러니까. 너가 이길지도.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후후후후후 Mac댁이 됐어. 활성화 레이. 자 이러면 세 개 했죠? 하나 남았어 진짜로. 다이아몬드 캐면 될 것 같은데? 여기 11이니까 다이아몬드 캐서 마그마 블럭을 하든. 저 사람들 위치라도 알아야 되는데 위치라도 알아야 내가 도움이 되는데 아니면 덕기야 너도 그냥 다이아를 캐야 돼 오케이 그냥 광지를 함 묵묵히 광지를 하자 계속 아니면 거기서 옵저벌을 하든가 다이아 하나만 주세요 제발 다이아의 신이시여 하나만요 더더 안받아 아니 두개 두개 아니 세개 세개 많이 받아놔줘 리얼 야 왜 누나를 골랐니? 어 왜냐면은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가장 계산해 본 결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결과물은 누나를 이 자식아 나의 내 인생은 들고가자 어? 발광됐다 왜? 발광됐고 내 밑에 황수연 있는데? 발광됐어 방금 전에 잠깐 동안 아 그래? 큰일났네 세칸 누나 주위에 누구 없었어? 어 나 못 봤어 아예 바빠가지고 일단 내 밑에 황수연 왜 자꾸 내 이름표 보여서 그러나 내 아래에서 계속 아이짱거리네 널 주시하고 있는거일수도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방금 전에 용암에 빠져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그건 나는 모르겠지 아니 큰일났네 이거 아니 큰일났네 이거 다이아 두개에서 세개만 나오면 돼 아! 하나만 나와도 되는구나 왜? 주크박스 만들면 돼 우리 아 그러네 아 이걸 내가 이거 갑옷만 안 만들었어도 끝다는건데 저 갑옷 반값으로 바꿔주세요 역대 트롤이다 역대 역대 트롤 진짜 일단 갱이를 만들까? 일단 갱이를 내가 그러면 갱이를 만들어 나한테 금지 너무 많이 됐다 그치 분명 다른 아이템도 있었던거 같은데 나 피가 세칸밖에 안돼 너? 응 다섯칸 나 갑옷 입고 있어서 그런가? 나도 갑옷 입고 있어 다이아만 다이아 나왔어 다이아 나왔어 나왔어? 한개야 근데 뭐야 이거 뭐? 야 도끼야 하나 나왔어 주크박스만 만들자 주크박스만 만들자 주크박스만 주크박스 나무나무나무 나 올라가야되는데 이거 야 도끼야 내가 수행이로 올라갈게 그 스폰지점이 좌표가 어디야 스폰지점 좌표? 잠시만 그럼 내가 그냥 죽을게 내가 죽어서 좌표를 알려줄게 스폰지점 좌표를 알려줘야되 왜냐면 내가 올라가서 만들어야되거든 지금 아무도 없고 스폰지점 알려줄게 1350에 Y좌표 67 Z좌표 1241 1241 야 나 너무 여기 스폰이다 큰일났네 애들 다 스폰에 있어? 아 없어 없어 지금 오면 돼 지금? 응 지금 아무도 없어 일단 그럼 올라갈게 애들 어딨어 다 지금 황소연은 아직 그 동굴에 있고 공룡은 안보여 잠뜰을 죽이겠다 그것이 힐링이니까 그것이 힐링이니까 어디있냐 진짜 점들이 없어 어 있는데? 저 파란색이 덮개야? 어 가까이 위에 있는 파란색은 덮개야 뭐 안되고 일단 죽여볼게 내가 죽었다 큰일났다 내가 죽었다 어 왔다 누나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공룡이야 공룡이야 나무이 공룡 나하고 나 지시중 어? 야 빨리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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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개야 먹어 먹어 덮개야 먹어 먹었어 먹었어 다 먹었어? 아이씨 아 먹어도 돼 야 미친 누나 지금 스폰이거든 공룡 빨리 가서 때려 너도 때려 다 스폰이야 누나 지금 나오면 안돼 야 근데 발공되는데 얘네 왜 안보이냐 지금 좀 떨어졌어 공룡은 수연은 누나가 이길 수 있고 공룡은 공룡 좀 멀리 떨어졌어 나랑 지금 싸우고 있어 공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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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에 없어 공룡은 스폰에 없어 계속 끊어 시간 끊어 시간 끌고 있어 지금 현재 수연 왜 잡초를 캐고 있지? 갖다 느낌하면 돼 우리 이제 끝났어 다 만들었어? 응 4개 4개 하나 둘 셋 넷 됐어 간다 애들 어딨어? 지금 지금 어어 공룡 온다 공룡 온다 공룡 온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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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폰에 있어 공룡 어떻게 됐어 도끼야 빨리 나 지금 공룡이랑 싸우는 중 스폰에 있어 공룡이랑 스폰에 있어 싸우는 중 어디 어디 스폰 우리 스폰 우리 스폰 그니까 스폰인건 알겠는데 어느 쪽 빨간 주머니 쪽에서 왼쪽으로 좀 가서 싸우는 중 공룡 스폰에서 지금 좀 멀어졌음 어 지금 가야겠다 아냐아냐 다시 가까워졌어 다시 가까워졌어 다시 가까워졌어 다시 가까워졌어 누나 곧 뛴다 다시 가까워졌어 오케이 보는 중 스폰 쪽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도끼야? 내가 넣을거면 지금 넣긴 해야돼 오케이 지금 넣는다 황소연이야 지금 안 보이긴 하는데 공룡이랑 내가 지금 놀고있어 도끼야 뛴다 뛴다 넣었어 넣었어 된거야? 다 된건가?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어어 하하하하하 이야 이 거지 아 видите 이거지 으었으 허점비로구나 허허젓 야 이거 괭이하고 있었네 얘 저기 야 너 괭이 하고 있었냐? 아니 중간에 접었어 지금 못하겠더라고 야 이거 괭이 엄청 많이 남았네 아니 나 근데 진짜 소할 것 같아 너무 열심히 했어 내가 다 구했어 얘 진짜 하나도 안 구했어 우리 쿨 빨라 했는데 리얼 이거는 잠뜰림이 이긴거지 맞아 잠뜰림이 1대3으로 이겼네 축하합니다 나 왜 빼? 아니야 우리 덕기 잘했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틴트 엔딩이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덕기야 너 들어가 난 들어가? 응 잠깐만 깨목 풀게 깨목 풀고 으악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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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